아이디입니다. 다시 한 번 경례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이디. 완전 신인이죠?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1년 반이면 신인을 봐야죠. 저는 무대에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노래라고 할까요? 블랙 뮤직이라고 하는데요. 블랙 뮤직? 생선식 거예요. 블랙 뮤직이에요. 흑, 힙합, 아르힐, 흑인이나 음악이란 음악이란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어린이날 축제인데 어린이날 생각도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어린이날 축제도 많이 있었죠. 그래요. 고향이 어디예요, 실례지만? 저는 잘 아는 순천입니다. 순천? 정원축제하는 순천?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닷바라, 박구성 노래에서 그런가? 아주 그냥 목청이 좋습니다. 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 같이 요새 보니까 같이 듀엣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듀엣인 줄 알았어요. 실수를 했어요, 미안한데. 저희 회사에 준비 중인 친구인데요. 친구예요? 동생이에요? 언니예요? 아, 동생입니다. 잠깐 그대로 올라오죠. 올라오세요. 우리 사라다를 소개해드립니다. 정사라, 사라다. 잠깐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먼저. 네, 그래요. 따라온 김에 또 인사해야죠. 아직 아이디, 우리 친구분은 사라양은 아직 데뷔 전으로 봐야 되나요? 공식 데뷔를? 공식 데뷔는 아직 전이에요. 전이에요? 네, 네, 네. 아우, 이렇게? 저기 뭐야, 친구 덕분에 또 왔어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사라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출전했다라 왔어요? 어떤 출신이 있어요? 어, 그, 한 달 전에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저희 아이디 언니랑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아이디 언니 좋은 점 좀 얘기해봐요. 어떤 점이 좋아요? 저희는 유진. 아이디 언니는요. 보시다시피 이뻐요 이쁘고 네 이쁜게 다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쵸 말 안해도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영은 춤을 잘 못 춰요? 저는 춤이 중요합니다 춤을 잘 춰요? 네 정말 잘 춥니다 제가 인정하는 친구예요 나중에 공식 무대에서 한번 진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인사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가 어떤 아이디 기억할 때 사라영한테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디야 그 저기 지금 현재 아이디를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나요? 남성 팬들 좋아하나요? 어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초반에는 남성 팬분들께서 남성 팬들이 좋아할 때 남성 팬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소리를 크게 질러야죠? 남성 팬들이 이쪽에도 있습니까? 아 여기 초반에는 아버님들이 계시고 네 여성 팬분들도 많으시고요 여성 팬 여성 팬 아이디 여성 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그래요 앞으로 멋진 활동 네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우주나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곧 제가 5월 달에 새 앨범을 나오는데 네네 그 앨범도 혹시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디의 노래와 곡도 청해 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